1.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1.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자. 내일 또 만나. 안녕.